지금부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을 패스포트 위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6 다중사용자 시스템 수업과 Web2 OOS2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다중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예제나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꼭 저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OOS는 가급적이면 저 수업을 들으시면 이 수업을 훨씬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두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서비스, 오픈 튜토리얼에서 OIG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에 접속할 때는 로그인을 시킨 다음에 저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글을 썼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로그인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로그인 방식은 Federated Identity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반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OOS라고 하는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우리 사용자는 리소스 오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의 서비스가 저기 있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리소스 서버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리소스 오너에 의해서 리소스 서버의 액세스 토큰을 OOS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전달을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리소스 오너를 대신해서 리소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게 리소스 서버 상에서 리소스 오너의 식별자, 즉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 액세스 토큰을 보고서 리소스 서버는 리소스 오너의 아이디가 무엇이다라고 API를 통해서 응답해 줄 겁니다 이 사람의 아이디는 뭐뭐뭐 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인 클라이언트는 그 사용자의 아이디, 즉 리소스 서버 상에서 사용자의 아이디 값을 통해서 지금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ID 패스워드 모델에서 아이디 역할을 Federated Identity 모델에서는 리소스 서버 상에서 리소스 오너의 아이디 값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가요? 일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우리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회원가입까지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기밀한 정보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돼 봤자 사용자의 리소스 서버 상에서의 아이디 값만 유출되는 거죠 물론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리소스 오너의 입장에서는 리소스 서버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이 자신들의 API를 이용하기가 좋아질 것이고 자기 플랫폼에 락인하는 효과가 있겠죠 생태계가 풍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ederated Identity고 그 기저에 있는 Oath라는 기술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